강풍을 동반한 겨울, 호우에 곳곳에서 역대 최고의 12월 강수량이 기록됐습니다. 그런가 하면 산지엔 이틀 새 100c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죠. 비가 왔다는 건 눈이 내릴 정도는 아니었다는 얘기죠. 내일부터는 북극 한파가 본격 남아하면서 올겨울 최강 한파가 찾아오는 동시에 서해안엔 폭설이 내릴 거라고 예보가 됐습니다. 보도에 최동희 기자입니다. 눈 쌓인 나무 10여 그루가 도로를 뒤덮었습니다. 요 며칠 내린 눈이 얼어붙으며 무게를 이기지 못하고 부러진 겁니다. 이틀 새 강원 산지엔 100cm에 가까운 폭설이 쏟아졌습니다. 도심에선 종일 비가 이어졌습니다. 한낮인데도 차들은 전조등을 켰고 시민들은 여름 장마철 같은 빗줄기에 옷이 젖기 일쑤입니다. 장마 같은 느낌이 있긴 해요. 눈이 와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계절에 그런데 비가 계속 오니까. 이례적인 겨울 오후에 대전과 청주 등 중부 대부분 지역에서 역대 12월 강수량 기록을 갈아치웠습니다. 북쪽의 차고 건조한 공기와 남쪽의 따뜻하고 습한 공기 사이에 동서로 긴 구름대가 형성된 탓입니다. 특히 두 개의 저기압이 한반도를 관통하면서 불게 되는 돌풍의 지형적 효과로 곳곳에서 호우와 강풍이 이어졌습니다. 영하 30도의 북쪽 찬 공기가 본격적으로 남아있는 내일부터 또 한 번 날씨가 급변합니다. 서해상에서 발달한 눈구름으로 호남엔 많은 눈이 예보됐고 전국 대부분 지역엔 한파특보가 내려지겠습니다. 기온이 급감하며 주말 동안 전국 대부분 지역에 한파특보가 발표되겠고 다음 주까지 이번 추위는 지속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이번 눈은 두꺼운 구름층에서 만들어진 쌓이기 쉬운 한방눈이 될 가능성이 크고 영하권 날씨에 내린 눈이 도로에 얼어붙어 빙판길이 되기 쉬운 만큼 교통안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해 보입니다. MBN 뉴스 초동희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